오늘은 오늘은 갈비에 먹었을 때 먹었습니다 오늘은 갈비에 먹었을 때 먹었을 때 먹었어요 정말 맛있었어요 재밌는걸 먹을 수 있을 거 같아요 오늘의 영상은 이 영상에서 만나요 치즈볼 아삭아삭 투명한 아이스크림 바삭바삭 치킨 치킨 차지 Keep it 치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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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마도 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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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마이갓 그치 아마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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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. I've got extra fish burger sauce. Mmhmm.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잘 어울릴 때 어떤 면을 찍어서 먹어도 맛있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잘 먹던 민간이 너무 좋아요 타이밍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 여러분, 끈적을때 먹으니까 잘 먹었으니까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그래두고 그래서 맛있게 먹은 것 같아요 뱀잠깐 뱀잠깐 멍뱀잠깐 매크림 뱀잠깐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다 탱탱 치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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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징어는 다 맛있지만 점점 더 먹었을 때 소스는 통신에 불이 많아요 지저분한 고소스도 그냥 남은 지저분한 맛 근데 너무 맛있음 소금을 먹으면 술에 먹으면 더 맛있긴 한데 치즈가 엄청나게 잘 먹어야겠어요 음..